보호방 자 요즘엔 저는 보호방은 이 상품이 너무 좋더라구요 왜냐 단계자 종신 1월달에 135% 팔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2월달에도 깜짝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배를 줘가지고 주차 근데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한이 요즘 매우 매우 잘 나갑니다 자 신한라이프 암보험 준비하세요 그래서 일단 종신보험이 예전에 135%까지 했다가 저번달에 감액 면책없는 암보험과 그 다음에 수수비 지금 종수수비 구별없는 100만원 뿐만 아니죠 이번달에 또 입원비 모든 입원실 다인실 30만원까지 누적 암보는 다인실이 나왔어요 이 부분 간단히 다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2억이에요 신한 한 상품으로 최대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어깨 누적은 얼마다? 어깨 누적은 4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펼기하면 나올 수 있구요 신한통합 건강보장 원이에요 3월엔 신한라이프가 3대 진단비와 함께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연령 구분 없이 15세부터 70세까지 2억 2억으로 가입이 되요 그리고 지금 이번달 3월 8일까지만 가입이 되는 면책 90일 면책기가 없구요 감액 1년 미만시에 촌스럽게 100% 뭐 50% 이런거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대장용종 위용종 검사했다가 위암 대장원 걸려도 1억 바로 나오는 어... 지금 바로 보장용 이 1억이 3월 8일까지만 가입이 된다 3월 8일 다음주 금요일까지 바로 보장 바로 보장으로 뇌혈관도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7천만원 또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서 협진증이 무섭죠 협진증도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7천만원 감액 면책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면책 없고 감액 없고 바로 보장용 가입조건 그렇다면 보험료가 비싸냐 비싸지도 않습니다 바로 보장용은 일반암이나 남녀생식기야 소외감 고외감 뇌혈관 허혈성 기존에는 당사 인수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당사 신하이나 타사가 1년 이상 보유가 되어야 되고 동일 보장으로 지금 여력이 5년 이내에 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됐어요 2월 16일부터 간소화가 됐습니다 당사 인수 기준에 충족이 되고 당사 신하이나 타사의 동일 보장을 1년 이상 1년 이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실손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돼요 실손보험 실손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동일 보장으로 지금 여력이 5년 이내에 없을 거 동일 보장으로 지금 여력이 5년 이내에 있으면 안 된다 신한 통합 암 관련된 보장은 신한 라이프에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형은 일반암 2억 바로 보장형은 1억까지 가입이 되고 바로 보장형은 얼마? 1억 그리고 어깨 누적은 4억까지 본다 암치료 통원비도 1억 그래서 갱신 시점에서 암치료 통원보장도 1억까지 신수도 234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표적항암약문치료 허가치료비도 1억 카티도 7천 항암방사선치료비도 3천 항암약문치료비도 3천 이것도 한국처럼 각각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암진단비 수두비 치료비 보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암 1억 특정 유방자궁 생식기암이죠 1억 그리고 소액암 각기경제 대장연망내약 2천 이렇게 넣고 암통합통원비도 1점부터 5점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항암약문치료비 표적 카틱까지 넣어도 매우 저렴하고 나머지 당일 입원과 통원수수비까지 순대 질병수수비 300 그 다음에 14대 200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11만원 보험료가 비쌀 수 있겠죠 왜 여기서 보면 일반암이 1억이니까 바로 즉시 보험료가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암만 넣었을 때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자 만만치 않은 암통원비죠 통원비는 준비하셨나요 암 직접 통원비도 역시 8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암 직접 치료비 통원시 나오고 암 진단비 외에 치료비와 통원비는 설계해 보셨나요 항암 양성자는 4천만원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비는 1억 그리고 암 직접 치료비는 8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남성은 4만원 7만원 50대는 여성은 5만원 6만원대로 가입이 된다는 거 신한통화 건강보장보험 바로보장 바로보장 암보험은 여기서 보시면 일반은 천만원 기준으로 거의 보이면 어떻게 되죠 35세 40세가 연락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하면 천만원이 8천원 9천원대 근데 1억이 되면 어떻게 되죠 1억이 되면 곱하기 지금 1억이면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이 10이면 8만원 9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8만원 9만원 남녀 생신시키는 원래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유산 갓기 형제도 저렴하니까 이건 패스 여자들도 30세부터 40세까지 와 보험료가 남성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거의 5,100원 5,800원 6,400원 정도 나온다 남녀 특정암도 35세부터 40세까지는 거의 2천원대 그리고 소외감도 거의 천원 98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면책 없이 감액 없이 바로 보장되는 암보장과 암통원비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바도 암진단비 보유고객은 없애린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구요 바로 보장 일반암과 남녀 생신시키암 소외감 각각 3,000-3,600 20%니까 소외감 각기형제 그 다음에 자궁암은 20만원 암지초치료비는 60만원 그래서 보험료가 5,6만원대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바로 보장 특약으로 면책기간 감액기 없이 암진단비 보장이 가능하구요 암 직접치료비 통원비 암 직접치료 상금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입세 어르신도 간병 재해까지 가입하면 좋고 10명 중에 9명은 유안병원 간병비가 부담이 될 것을 보고 있다 노인에게 암보다 무서운 건 낙상골절이에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100만원 드리고 재해 골절 20만원 재해로 수수시에 40만원 급여 인공관절 치환소랍 50만원 간병이 사용했다 6만원 간병이 사용 유안병원 5만원 간호간병 8만원 까지 해서 임오는 게 치입세 남성 기준으로 5만5천원대 여성은 시입세 기준으로 5만7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한 유병자분들도 3호 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3호는 일반화 5천 남녀 생신시키함 5천 소외가 5천 500 소외가 500까지 그래서 40세 남성은 6만4천원 고유람이나 고지열 네 그거 외에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3 2 5나 3 3 5로 가입을 하셔도 가입이 되고 3호 간편심사용이지만 일반화 진단비는 최대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암 치료 특약 여러개 가입지에도 필요없이 특약 하나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암치료 통합이죠 암이나 소외감이나 전이암이나 재발암 네 상관없습니다 암수술 항암치료 항암방사선 치료에도 최대 1억까지 최대 1억까지 보장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암 주요 치료비도 삼성화제 DB 현대 KB 에 이어서 지금 생명보험사도 몇군데가 났죠 항생도 나왔고 완벽하게 손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신한생명도 출시가 되었다 네 넘어갈게요 거의 뭐 만원 3만원대 그리고 또 하나 신한 통합 건강 보장 원의 첫날부터 2번 비트기약이에요 첫날부터 10만원은 뭐든지 나온거구요 중환자실은 50만원 중환자실 6대는 50만원 합의 100만원 나오고 첫날부터 상급종합병도 20만원 상급종합병은 20만원이면 위에도 10만원 있으니까 합의 30만원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중환자실까지 입원했다 그러면은 총 1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상급종합병은 30만원 상급종합병은 1인시 입원했다 가입했는데 1인시 없다면 4인시 1인시든 2인시든 4인시든 질병제외 관계없이 병동 1인시 3인시 4인시 병동 구분없이 모두다 흥국화재처럼 30만원 보장을 받을수가 있다 최저가입금에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주계약 최저가 2천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7년은 3천만원 그래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간평같은 경우도 3이요 다들 아실거에요 이런 부분들 5년시점에서 99% 10년에서 122% 아까의 삼성생명이랑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5년 납하면 99% 10년하면 122% 원금이 2600 이자가 합사해서 3200으로 보장을 받을수가 있다 자 7년 납도 사망보험구 2첩 예 그리고 7년시점에서 100% 환급이 되어있고 10년 시점에서 환급률이 122% 그래서 7년이면 2700 10년까지 7년 납이니까 계속 똑같죠 납입한 보험조는 근데 이자는 계속 올라간다 100%에서 122% 129% 138% 까지 올라간다는거 경영인정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